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을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을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을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수련목회자 마지막 한 해를 지나면서요 받은 굉장히 큰 은혜 중 하나는 사랑부를 섬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부를 섬기면서 지체분들의 삶과 또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랑부의 40대 중반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그 가정의 허락을 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매님께서는 다운증후군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장애가 있으셨는데요 지난 5월에 열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로 향하게 되셨고 MRI를 비롯한 검사 결과 뇌에 염증이 생겨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로 향하게 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며칠간 함께 기도만 하다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병원 중환자실 앞으로 병원심방을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머리가 하얗게 쇄신 어머니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권사님께서 손을 잡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나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가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뭔지도 모를 온갖 몸에 줄을 칭칭 감고 누워있는 우리 아기를 보니까 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기가 하나님 딸 아니고 내 딸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립니다 내가 먼저 갈지라도 우리 딸 먹이고 살리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딸이 먼저 주에게 안겨도 주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나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시면서요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그때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가 이 어머니 권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10편 기자는 같은 문장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님만 의지함이 살 길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 심정이 느껴지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의지해 왔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놓고 그를 숭배하며 의지합니다 가난에 들어가서 여우수아가 죽고 나자 여지없이 가난에 잡다한 우상들을 의지하며 숭배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열한기에서도요 가장 큰 이슈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죽는 길이었고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수없이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매달린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죄인된 인간의 본능적이고 강렬한 욕망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오늘 1절에 이렇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단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여기서 똑같이 세 번 반복된 영광이라는 히브리언은요 카버드인데요 그 어근은 무겁다라는 뜻의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음절하나 그리고 위치하나 달라진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하여 전혀 달리 읽힐 때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압살롬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요 그의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무겁다 즉 카베드하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역을 저지르다가 그의 카베드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같은 맥락에서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했지만 그와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묘사하기를 그가 비둔해졌다 즉 카베드하였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카베드한 몸으로 인하여서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처럼 이 표현의 음절 하나 위치 하나 바뀌는 것이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결과는 무섭도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쓰일 때에 그것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헤롯이 단상 위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수많은 군중들이요 헤롯을 보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면서 그를 찬양하듯이 높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소리를 자신의 영광처럼 흡족해하며 취하는 뉘앙스를 풍풀 풍깁니다 그때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치니 그가 벌레이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취할 때에 그 결국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가 앳글른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러므로 이 한 문장을 풀어 해석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숭배하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사역자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서는 무감각했지만은요 돈 없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겪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하여간 돈 문제 그리고 빚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돼도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싶은 틀린 보금을 가진 사꾼과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만두지 않아 주셨고 다루어 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뜻깊었던 것은 제가 회심을 경험한 예배가 저희 교회의 예배였고 또 제가 회심한 뒤에 첫 사역지가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내던 집이 파주였는데요 파주에서 성남까지 오가는 3시간, 4시간 전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헌데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나도 성남에 교회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고작 LH 국민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파주 운정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제법 쌓아둔 청약통장 잘 활용하면 성남의 국민임대아파트로 옮겨올 수 있겠다 이런 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텐데 청약통장님 의지하사 그날부터 국민임대만 만날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다가 주택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참을 헤매다가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신망하고 전도하러 가는 길보다 주택공사 찾아가고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길이 더 설렜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 절반 이상은 성남의 이삿짐을 싸다 놓은 상태와 같았는데요 그때 당시가 저희가 다음 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던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성령 집회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심겠습니다 제법 세련되고 괜찮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켠이 냉랭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점검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총략통장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아 이건 아닐 거야 손사래를 치면서 얼른 일어나서 호다닥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날부터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볼품없는 통정이구나 그 마음때쯤에 한 선교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단의 선교사님들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슬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 하는 마음에 영적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을 씨름 끝에 아내에게 나눴는데요 아내에게 나눴을 때 아플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너무 흔쾌하게 말하는 겁니다 잘됐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드릴 게 생겼네 얼른 그거 해지하고 드리세요 그래서 오히려 설득하는 것처럼 진짜 괜찮냐 불안하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신중해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확고하게 말을 해줘서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은행으로 향했는데요 은행 앞에서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창피하지만 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정말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맞냐 하나님한테 이거 드리고 나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다 괜찮냐 물어보는 저의 질문 앞에 전화 너머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주의 종 맞아? 주의 종이면 주님 말씀만 들어야지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못 살겠구나 여보 나도 사람이야 사람 마음 약해지게 지리 빨리 가 저 그날 두 가지 깨달았는데요 먼저는 제가 통장도 의지하지만 저보다 더 지독한 저희 아내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제 안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고 하셨는데 슬기야 목자가 양을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너 양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누워야 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가장 선한 길을 다 안단다 그것이 목자요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목자란다 양은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날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한 손엔 통장 들고 한 손엔 말씀 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통장을 해지하겠노라 말씀을 드렸더니요 직원분이 말리시는 겁니다 무슨 정신에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나온 말이 저희 가정에 새 집이 생겨서 해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에 새 집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의 시선이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집으로 옮겨졌으므로 그 고백은 참말이었습니다 잠원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이루어주셨습니다 당시 파주에서 성남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오가면서 주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아내는 아기띠에다가 아기를 들춰매고 지하철에 올라 2시간, 2시간 반 성남으로 향해 예배 자리로 나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또 눈치 없이 한 10분, 20분 이렇게 늦으면 왜 늦었냐 타박을 하면 저희 아내는 애가 너무 보채서 잠깐 정거장에 내려서 달래고 또 지하철에 타고를 반복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고자 새벽같이 온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고 1부 예배 마치고 어린이 사역을 참 기쁘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면 자는 애를 내복바람으로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잠옷실에 눕히고 예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저희 가정의 도움이었고 방패이시며 지금도 그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수련목회제들에게 제공된 사택에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 휴가 때 시간을 내어가지고 예전의 일기들을 좀 보다가 그때의 일기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거나 다른 어떠함을 의지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록된 흔적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계셨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더 없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몹시 연약해 보입니다 대책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이 길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가 살 길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 부모밖에 의지할 수 없는 갓난아기는요 몹시 연약하지만 그 아기의 울음에는 부모를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권도 하얀 띠 아기가 괜히 부모님 옆에 있으면 까만 띠 형들한테도 어깨 쫙 펴고 뭔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을 여우수와 군대가 돌 때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열 왕 중에 히스기아를 통한 교운도 명확한데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와 나의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부귀영화 의지에선 내가 영광받으려 할 때 나와 우리 국가 모두가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제자를 뽑든 기도를 하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행하였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 가장 강력하고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10편 56편 3절과 4절에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른 것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대책 없는 자가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의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함께 나눴던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그 자매님 주님 안에서 지금은 일반 병동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왕왕 전화를 드려서 통화할 때 그간의 주님과의 깊어진 교제의 간증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권사님의 건강과 또 안의가 걱정이 돼서 어디서 주무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여쭤봤더니요 권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전도사님 자긴 어디서 자요 우리 애기 옆에 보조 침대에서 자죠 사실 다들 병원 앞에 집을 구해서 지내고는 하는데 나는 여기가 낫더라고요 그러시면서요 전사님 나 이번에 우리 애기 병간호하면서 하나 깨달았지 않수 하세요 그 전에는 넓은 집이고 방 많은 집이면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을 붙잡아 보고 주님한테만 매달려 보니까 주님이랑 함께 누우면 1.5평짜리 이 병실 작은 침대가 천국이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랑부 엄마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기도 아니었으면 나 주님만 붙드는 이 끈 놓쳤을지도 몰라 이제는 진짜 살고 죽는 문제 모든 문제 주님한테 맡길게요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시면서요 저한테 본인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에게도 나눠주셨는데요 10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저는 권사님을 통하여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까지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이와 같은 믿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갈 만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계시던지 말 못할 상황 가운데에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다 맡겨드리지 못한 어떠한 영역과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다 생각나시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요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함이 살 길임이 믿어지게 하소서 나의 도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소서 나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신다 나에게는 도움이 있고 나에게는 방패가 있다 이 고백이 실제되는 믿음 주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함이 살 길임이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아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셨는데 말씀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말씀 주신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 살 길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리아 하나님 이 믿음마저도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엇보다도 든든한 우리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미음이 커지는 시간되어지기를 원하니 내 생명까지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까지 나의 가족까지 나의 자녀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나에게 가장 든든한 나의 복자 나에게 가장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 길로 인도 안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내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 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강단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단상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영역과 상황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오 그 삶이 나의 살길인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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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리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문성구원 짐진 사람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죽게 내어막히지 못하고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혹은 다른 건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문제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게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가장 선한 복자 되신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있으며 나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음하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사 다른 우산 의지하던 나 죽고 예수로 우리 그리스도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막 by 한효정